탐나국의 왕족인 제주고시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의 벼슬을 하면서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제주고시는 중앙의 명문가로 성장하며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제주고시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고말로는 시조 고울나의 46세 손이며 탐나의 마지막 왕인 45세 고자견왕의 태자다. 서기 935년 태조 왕건이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한 다음 그 여세로 탐나국도 강제로 예속시키려 하는데 이에 고자견왕은 사신을 보내 화친을 꾀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서기 938년에 태자인 고말로를 고려에 입족해 한다. 고려 태조는 탐나국의 오랜 왕통을 존중하여 그에게 성조, 왕자의 자코를 제수하고 탐나를 세습통치케 한다. 그에게는 고유, 고강, 고소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특히 장자 고유는 고려 문종 때 우복야에 올라 고려의 벼슬한 최초의 탐나인이 된다. 고말로는 탐나국 태자로서 처음으로 고려에 입주하여 성주작을 받고 제1대 성주가 되었으므로 제주 고시에서는 그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조선 초기의 인물로는 문충공 고득종이 있다. 그는 세종 9년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 참위, 한성 판위, 동지 중축 의사를 지냈는데 명나라에 두 차례, 일본에 한 차례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외교에 많은 활약을 한다. 또한 제주의 향교를 중심으로 유학진흥에도 큰 공적을 남겼으며 문장과 서해에 뛰어났고 사후에 정문이 세워질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고 한다. 고득종에게는 고태필, 고태정, 고태보, 고태익 등 네 아들이 있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는 영예를 얻는다. 조선주의 인물로 누구보다 이름을 드러낸 사람은 임진왜란 때 산부자가 의병을 일으켜 순국한 고경명과 그의 아들 고종후, 고인후다. 고경명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58년 왕이 직접 성균관에 나와 실시한 시험에 수석하고 같은 해 식련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한다. 호주 좌랑, 전리, 정원, 교리를 지내고 승문원 판교를 거쳐 동네부사가 되는데 이때 서인이 실각하면서 그도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외군과 싸우다 전사한다. 둘째 아들 고인후도 함께 순절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 살아남은 큰아들 고종호도 후에 복수 의병장으로 다시 나가 진주성 싸움에 참가한다. 나중에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 최경희 등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한다. 나라에서는 고경명을 숭정대보, 좌찬성겸 판이금부사 예문관 대제학에 추증하고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광주에 고경명 삼부자를 기리는 포충사를 지어 그들의 충절을 기르다. 구한말의 인물로는 고석진과 고영근이 있다. 고석진은 면함 최익현의 수지자인데 의병장으로 활약했으며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개화파 정치인인 고영근은 명성황후의 살해에 가담했던 훈련대의 이 대대장 우범선을 일본에서 암살한다. 현대인물로는 행정의 달인으로 유명한 고관 전 총리가 있으며 중견배우 고두심,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장을 비롯해서 고소영, 고아라도 모두 제주 고시다. 장소팔과 더불어 만당가로 유명한 고춘장 타양사리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고복수 고민정 국회의원과 가수 윤하도 고윤화로 제주 고시며 스포츠계인 축구선수 고종수 LPGA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프로골퍼 고진영과 뉴질랜드 출신 교포 리디아 고도 본명은 고복영으로 제주 고시다. 이외에도 만화가로 유명한 고행석과 고우영씨가 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도 제주 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현대 고기입니다. 해ция